11월 2일에는 일본에서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진은 이와태현 연안 남부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규모 3.8의 1차 지진 발생. 세 번째 지진은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열도구네에서 규모 3.0의 지진. 네 번째 지진은 역시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규모 3.3의 2차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다섯 번째 지진은 군마현 북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진은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3차 지진 발생. 그리고 11월 3일 새벽 1시 19분에는 야만아시안 중서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일 연속 3번 지진이 발생한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은 7월 26일부터 11월 3일 새벽 현재까지 3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3개월간 최대 규모는 5.1 지진이었습니다.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은 최근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매우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고 또한 지진 발생률이 현재 약 3개월 동안 일본에서 39번으로 가장 높고 2007년도에 니가타주에스 지방과 몇 개월을 간격에 두고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던 위험한 지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약 3개월 동안 보호쿠 지역 아오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기간 최대 규모는 5.3이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을 포함하여 최근 전세계 주요 지역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4시 45분 24초에 그리스에서 규모 4.1 지진 발생 2021년 10월 28일 6시 38분 28초에 터키에서 규모 4.1 지진 발생 2021년 10월 29일 13시 32분 11초에 스페인에서 규모 4.1 지진 발생 2021년 10월 29일 19시 53분 7초에 이탈리아에서 규모 4.2 지진 발생 2021년 10월 30일 9시 13분 26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4.4 지진 발생 2021년 10월 30일 14시 49분 13초에 실내에서 규모 5.0의 지진 발생 2021년 10월 31일 18시 18분 15초에 뉴질랜드 케르데맥 제도에서 규모 5.0 지진 발생 2021년 10월 31일 21시 18분 6초에 러시아 우스트 캄차츠크스타리에서 규모 4.5의 지진 발생 2021년 10월 31일 22시 22분 22초에 일본 오카사와 제도에서 규모 4.2의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1시 37분 45초에 알래스카 헤리빌에서 규모 5.6의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2시 51분 17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4.4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5시 35분 41초에 일본 와카야마현 단합의 규모 5.1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6시 14분 46초에 일본 이바라키현 호나이시카와 규모 5.1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8시 27분 25초에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9시 0분 47초에 남태평양 뉴컬레도니아에서 규모 5.1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9시 33분 34초에 러시아 쿠릴 열도에서 규모 4.4의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12시 9분 15초에 미국 뉴멕시코에서 규모 4.0 지진 발생 2021년 11월 1일 22시 48분 42초에 중국 신장 카슈가르에서 규모 4.6 지진 발생 2021년 11월 2일 17시 34분 52초에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5.0이 당진 발생 2021년 11월 2일 23시 30분 52초에 탈스버그 해령에서 규모 5.0의 지진 발생 2021년 11월 3일 2시 0분 46초에 발레니군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